뚝배기 정성수 아가리가 넓고 속이 깊은 작은 오지그릇 뚝배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씻는다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닦이는 것이다 누구는 닦아도 그만 안 닦아도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뚝배기는 닮기 위해서 씻어야 하고 닦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가스불에 올라앉아서 하염없이 끓어야 하는 것이다 뚝배기는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냄비가 아니다 천천히 달아올라도 일단 뜨거워졌다 하면 쉽사리 식지 않는다 어쩌다 운이 좋은 날은 보신탕에 호강도 하지만 입 빠진 뚝배기라고 꽁몰이 밥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는 궁색한 삶이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이 맛은 뚝배기 맛이라고 폄하인지 칭찬인지 종잡을 수 없어도 깨질 때 깨질 망정 오늘도 뚝배기는 오지랖 넓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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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